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기억하시 겠습니다마는 예전에 경희대학교 교수를 지냈고 오래 전 일이네요. 김대중 정부 때 그런 안기부 차장 안기부 차장을 역임했던 라종일 씨 아마 대사도 지냈을 겁니다. 오래간만에 참 세월이 벌써 한 20여 년 이상 전이니까 많이 나이가 드셨네요. 오늘 중앙일보의 칼럼을 본인이 선친이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을 지내신 분인데 1961년 당시에 소위 한일회담 대일천국권 자금을 받는 그거와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부친이 야당 편을 들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 편에 서서 해서 이제 사쿠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오늘 칼럼으로 잔잔히 썼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이제 뭔가를 읽는다는 것은 이제 그 거리나 영상이라는 것이 특히 그런 영감을 많이 주고 또 읽는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주는 거죠. 이제 그거를 제가 읽으면서 한 개인의 정체성 문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시사 문제를 다루는 데서 조금 가볍게 시작하는 의도에서 라종일 전 안기부 차장의 글을 읽고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또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정체성이라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개인마다 다 정체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어 표현은 아이덴티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라종일 씨가 부친의 그런 한일회담에 동료들하고 달리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노선을 지지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개인마다 정체성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좀 잘 정리를 해놨네요. 정체성은 상당 기간 동안 어떤 개인에게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 또 자기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 그 사람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특히 이제 타인이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단어들과 정체성이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보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정체성은 상당 기간 동안 어떤 개인에게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로서 자기에 대한 경험 정체감은 주관적 경험으로서 자신의 내부에서 일관된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해하기에 좀 힘든 것 같기도 하는 그런 표현인데 그 사람 이렇게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라종일 씨의 칼름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이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변함이 사람은 뭐 고쳐가면 쓸 수 없다. 그런 어른들 말씀이 떠오르는데 정체성은 잘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10대대나 20대대나 30대대나 40대대나 60대대나 어떤 사람의 고유한 특성과 특질 같은 경우는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젊은 분은 참 더무시겠지만 젊은 분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외관의 화려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 단어로 특징을 지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을 정체성을 이렇게 정신 의학 분석 용어 사전을 다 제끼고 나면 그 사람 이렇게 하면 그 사람 함께 떠오른 단어가 있을 거라고요. 제가 한 기업가의 평전을 쓰는데 부인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저 양반을 만났는데 성실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자기 인생을 걸기로 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엄청난 대박이었죠. 어마어마한 부자를 만나게 됐으니까. 똑같은 건 거죠.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칼럼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초기에 썼던 재단법인 자유기업은 초대원장 거의 산파역을 맡았죠. 공병호 조직을 만드는데 그걸 맞추고 나와 가지고 41살 때입니다. 공병호 그 당시는 경영연구소 지금은 공병호연구소지만 그걸 만들고 첫 번째 썼던 책이 2001년도에 공병호의 자기경영노트입니다. 많이 읽혔죠. 그다음에 10년 후에 공병호에 다시 쓰는 자기경영노트 그다음에 2003년에 썼던 것이 공병호의 10대를 위한 자기경영노트 제가 대한민국에서는 자기개발서의 1세대 작가입니다. 돌아가신 서강대 사학과를 나왔던 구본영 씨하고 같이 1세대 작가 1세대 작가죠. 그 길을 개척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그런 뭐 코비 같은 사람들의 서적을 그냥 수입해 가지고 번역하던 데서 탈피해 가지고 한국 작가가 자기 목소리로 자기개발을 쓴 경우가 아마 이런 책들이 거의 초기 세대일 겁니다. 아주 거의 첫 번째 세대일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경영한다.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미래를 대비하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방송을 시작하게 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뭐냐 그거는 준비 같습니다. 준비 준비 또 준비 그거 같습니다. 대비 대비 또 대비인 거죠. 그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0년도 4일 12월 날 실시됐던 4.15 총선 이후에 많은 한국인들의 식자청들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다 입을 담았지만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진군해 가지고 도둑놈들 시리즈를 이렇게 펴낸 것도 개인 차원이 아니고 공동체 차원의 준비라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 겁니다. 선거 문제를 그러니까 개인 차원에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공병호의 자기경영 노트 같은 2001년도에 나온 작품이지만 50대 말과 60대 초반에 그쳐 가지고 4.15 총선을 바라볼 때 한 시민으로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여러분들 제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난 부분들이 바로 책인 거죠.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것도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준비 차원에 다룬 겁니다.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종일 씨가 부친이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회담 반대를 극렬히 이름 외치는 사람들을 다 따돌리고 야당 목세 국회 부의장으로서 박 대통령을 이름 전복지로 지지한 그거를 읽고 제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거 아니까 그래서 이 방송을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모토이자 정체성은 준비 준비 또 준비입니다. 그래서 공병호 tv가 이제 선거 방송을 상당 부분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 이 방송을 진행하는 것도 다른 유튜브 채널하고 상당히 다를 겁니다. 그것은 이 채널이 책을 통해서 작가의 정체성이 여러분들 드러났던가 마찬가지로 유튜브로서도 준비 준비 또 준비 대비 대비 또 대비라는 그런 관점으로 방송을 끌어가겠죠. 그래서 누구처럼 지쳐가지고 여러분들 때리치우고 나가지도 않을 것이고 자기 정체성이 발현되는 과거에선 책이었지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정체성이 드러난 한 사건이 채널 성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지만 이렇게 선거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나오게 된 거죠. 똑같은 맥락입니다. 개인 차원에서 젊은 날 이런 책을 쓰게 된 것은 바로 준비성 준비라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고 앞으로 공병호 tv가 계속해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아마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를 보면 이 10년 후 한국 노무현 정부 때 좌파정부죠. 노무현 정부 때 썼던 많이 읽힌 책이 이것도 다 여러분 뭡니까 미래 그리고 준비라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이 오늘 10년 후 한국을 들어갔더만은 중고책을 사실 분들 이렇게 모았는데 이게 제가 썼던 책 제목 보시기 바랍니다. 공병호의 대한민국 개혁 흥망사 한국 번영의 길 10년 후 한국 10년 후 중국 공병호의 10년 후 세계 공병호의 대한민국 성장통 주말 경쟁력을 높여라 공병호의 자기 경력 높다. 이게 전부가 여러분들 자랑하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 이게 개인의 정체성이 변함이 없는 겁니다. 10대 때나 20대 때나 30대 때나 40대 때나 그 당시에는 좀 더 혈기왕성한 것만 빼고 지금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변하지 않는지. 그래서 젊은 분들이 아가씨들이 남자를 구할 때 저 양반 약점은 내가 좀 보완해 가며 살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이 본질이 성실하냐 정직하냐 부지런하냐 이런 부분은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그야말로 본성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부지런하게 지난 한 3년간 작업으로 이렇게 나왔던 거죠. 준비하는 것 준비하는 것 대비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 위험을 항상 전망하고 대비하고 그 위험을 여러분 대비하는 아주 멋진 방법 중에 하나는 수동적으로 방어적으로 위험을 대비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 멋진 방법이 바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들 공세적 방법이 있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그게 위험한 거니까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데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방어적 방법이 있고 공세적 방법이 있는데 방어적 방법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공세적 방법은 계속 성장하면 그냥 위험이 상당 부분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된 것도 결국은 젊은 날 가졌던 개인이 갖고 있는 정체성하고 자기가 거의 변함이 없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이 공병호의 자기경영 노트를 41화에 썼는데 지금 60줄에 접어들었어도 결국은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개인이 혼자 있을 때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본인의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쏟을 것인가 그게 삶의 끝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잘 돼야 되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30대나 40대나 50대나 60대나. 그런 시각으로 또 우리나라를 보는 겁니다. 왜 성장을 못할까 왜 저렇게 정체가 될까 왜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 사람이라는 것은 참으로 참 변하기야 힘들구나 소위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나이가 먹더라도 젊은 날하고 크게 그 사람의 본성이라든지 본질이라든지 실체라든지 정체성이 변함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오늘 한 분의 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